영등포구 가족센터 영등포구 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주관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합니다. 올해 평가는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 내용 전반에 걸쳐 정량 및 정성지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. 영등포구 가족센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, 아이돌봄이 직무 만족도, 아이돌봄이 보수교육 이수율, 정부 지원 예산의 집행률 등의 지표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.